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다섯 번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내추럴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책은 파트 1에서 유혹자의 유형 아홉 가지를 소개하고 있고 파트 2에서 유혹의 법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1 부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번째까지 왔고요. 다섯 번째 유형은 바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내추럴입니다. 유혹의 기술의 저자는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과 같은 베스트셀러 쓴 작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내추럴은 대체 어떤 타입의 유혹자일까요? 이 내추럴 타입자들은요. 어린 시절은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픈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생각하면 되게 좋았고, 어린아이들 보면 되게 귀엽고 순서고 이러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가식이 없고 솔직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내추럴 유혹자들은요.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들을 보여주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내추럴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고요. 장난기 어린 마음을 느끼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환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린아이랑 놀아주면 내가 그 어린아이랑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은 들잖아요. 나도 좀 유치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추럴한 모습들인 거죠. 내추럴 유혹자들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추럴의 매력은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빗장을 열고, 저항할 수 없는 기쁨에 빠져들게 되는 건데요. 어린아이를 마주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먹을 걸 막 주고, 제 앞에서 막 웃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내가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또 그 아이와 함께 아이컨택하고, 또 놀아주고 싶고, 손잡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추럴의 매력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진 않아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귀여운 척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대형마트 같은 데 가끔 가보시면 왕국코너에 가보시면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떼를 쓰는 이유가 이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떼를 쓰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장난감을 사줄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닥에 들어놓고 떼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로버트 그림도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어른들 앞에서 자연스러운 매력을 내뿜고 그 자신의 영약함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다. 본능적으로. 부모는 어린 자녀의 귀엽고 천진한 모습에 매료되어서 아이의 욕을 들어주죠. 그러니까 아이도 그게 먹히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처받기 쉬운 영약한 어린아이의 모습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어린 손자 손주들한테 용돈 주고 과자 사주고 이러는 게 이 상처받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에 빠져들기 때문에 자꾸 보호해 주고 싶고 보살펴 주고 싶고 나는 굶더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이게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이런 특성들 이런 특성들을 이용하면 유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끌리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자연스러움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경험이 있었지 않아요? 뭐 폭풍이나 번개, 일식 이런 자연상 같은 거 보면은 와 저 되게 경이롭고 되게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일출을 본다든지 일몰로 본다는 거 다 자연현상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역시도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여기다가 자연과 달리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태풍이나 번개 같은 경우는 위협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위협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경이로운 매력보다는 귀엽고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되죠. 내추럴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유혹자가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추럴에는 몇 가지 주된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 유형들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천진난만형입니다. 어린아이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며 때묻지 못한 때묻지 않은 순수한 눈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를 볼 때 보호본능을 느끼고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약간 안쓰러운 마음도 들면서도 그런 모습,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에 그냥 즐겁고 행복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천진난만형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내추럴 유혹자들은 그렇게 천진난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으려는 열망이 있는 거죠. 이미 내추럴 유혹자들은 다 성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자체가 그대로 보존되지는 못해요. 세상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하지만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으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천진난만함을 보고서 사람들이 유혹당하는 거죠.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천진난만하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열망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마치 천진난만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행동한다. 두 번째 유형은 개구쟁이용입니다. 개구쟁이용. 개구쟁이는 어른들과 달라서 두려움을 모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뻔하기도 하고요.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런 개구쟁이 형들이 꽤 있죠. 저도 종종 보는데 꽤 있습니다.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세상은 늘 조심스럽고 신중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런 개구쟁이 같은 행동들이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갑박하고 책임감이 많고 부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개구쟁이 형들은 이런 갑박한 세상 속에서 신선하고 자연스러움 같은 매력을 주는 거죠. 어? 이렇게 갑박하고 압박이 심한데도 이런 행동을 하네?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새롭고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 번째는 신동형입니다. 신동형. 신동형은 천재 그거예요. 음악, 수학, 장기, 스포츠 분야 등에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신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신동들은요. 어떤 분야에 완전히 몰입해서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신동 역할을 하는 내추럴들은 대개 과거에 신동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신동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들은 즉석에서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묘기나 재능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묘기나 재능을 선보이니까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개방형. 이 개방형은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의 고통스러움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가 강해지는데 이 개방형 사람들은 이 내추럴한 유형 중에서 개방형 유형들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쉽게 엽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엄격해지고 가려서 만나려고 해요. 우리가 벽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지닌 매력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타인에 대한 백착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뭔가 선을 긋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형 유혹자들 내추럴한 유혹자 유형 중에서 개방형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둡니다. 나를 보호하는 그 장벽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는 누구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벽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신을 방어하는 건데 그래서는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도 유혹을 철벽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는 자세로는 누구도 유혹할 수가 없다. 항상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유혹은 시작된다. 내추럴은 열린 자세로 사람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상대 역시 마음의 빗장을 풀고 다가서게 맞는다라는 거죠. 유혹자에게 방어나 저항은 금물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는 개방된 태도를 유지할 때 상대는 유혹의 주문에 쉽게 걸려든다라는 거죠. 그럼 내추럴 유혹자들은 대체 어떻게 몰락하게 될까요? 이 내추럴 유혹자들은요. 어린아이의 존재에서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봤을 때 귀엽고 천진남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게 같이 살게 되고 오랫동안 보기는 어떻게 되죠? 귀찮은 문제가 됩니다. 발은 왜 이렇게 안 들고 왜 이렇게 떼를 쓰고 어떻게 철부지인지 세상물처럼 모르는 그 철부지 같은 모습에 사람들은 넌더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면은 사실 아이들과 노는 것도 지겹고 이제 힘든 일이 됩니다. 이렇게 내추럴 유혹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내추럴 유혹자들이 너무 많다. 내추럴 유혹자들 주위에 내추럴 유혹자가 있으면은 그 내추럴 유혹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피곤하기 때문에 그 내추럴 매력들이 내추럴 유혹자들의 매력이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의 특성을 이용하려면은 일단 젊어야 돼요. 영해야 됩니다. 영.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추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추럴 유혹자가 없느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가 들게 되면요. 어린아이의 두 가지 주된 특성 중 하나인 천진난만, 철부지 같은 모습을 버리고요. 나머지 특성인 자유로운 태도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천진난만, 철부지 같은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태도 세상의 규율이나 세상의 법칙 앞에서 자유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특성 이 내추럴 유혹들을 발전시켜 나갔을 때 내추럴 유혹자들은 지속적인 유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자의 유형 다섯 번째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내추럴 유혹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이 나에게 온다? 치명적인 매력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좀 귀찮아지고 철부지 없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내추럴 유혹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뭔가 철부지 같은 모습은 어렸을 때만 하시고 자유로운 사고나 자유로운 행동 같은 걸로 조금 변화시켜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